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세일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실까요? 오늘 처음 시작해 볼 사이트는 조마샵이라는 사이트인데 조마샵이라는 사이트에서 몽블랑 제품을 세일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대 75%까지 세일을 하고 있고 배드지 이용하셔서 보내셔도 되고 직접 배송도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보시면 볼펜부터 선글라스, 지갑 등등 해서 많이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는 제품들은 200불이 넘으면 미국에서 보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몽블랑 카드지갑 같은 경우 190불로 관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입하시면 정말 비싼데 190불 때 구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이 제품 말고도 200불 안쪽으로 되는 제품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한번 몽블랑 제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지갑이라든지 등등등등 아시다시피 아래쪽에 설명 부분을 보시면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페이지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보는 페이지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계라든지 벨트, 만년필, 선글라스 등등등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는 매치스패션인데 매치스패션의 라이톤 제품 현재 15% 할인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링크를 달아드릴 건데 링크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아래에 드리는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지금 보시는 이런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본인 이메일 주소를 집어넣으시고 여기 리트립 코드 누르시면 15% 할인코드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할인코드가 나오는데 이 코드는 14일 안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원래 계정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계정으로는 받으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정을 새로 만드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아래쪽에 보시는 15% 할인받는 코드 링크 이렇게 걸어놓을게요. 걸어놓으면 그쪽으로 클릭하시면 하셔가지고 15% 받아가지고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라이톤 같은 제품 보시면 대략 625파운드 정도니까 9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할인코드 입력을 하시면 85만원 정도 때 관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들어가서 보시고 사이즈 이쪽 부분에 선택하시고 사이즈를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사이즈 가이드 보셔서 한국 사이즈로 이렇게 정하시면 되고 정하시면 되고 지금 91만원 정도인데 아무튼 여기서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장바구니 다시 보시면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할인코드 아까 15% 받은 할인코드는 이쪽 이쪽 밑에 부분에 할인코드 이쪽에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리페이오 택스 이 부분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부가세 10%가 미리 납부가 되면서 한국에 들어오실 땐 전혀 다른 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받으신 할인코드 이쪽에다 입력을 하시면 15% 할인이 되면서 대략적으로 85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시트 펼쳐스 누르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매치스 패션 구입 방법을 잘 모르시면 위에쪽 카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카드 보고 따라 하시면 가입부터 구입 방법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입하시는 게 아마 가장 저렴할 것 같아요. 라이트온 같은 경우에는 세일도 포함이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링크로 구찌 라이트온 지금 보시는 제품은 아래쪽에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보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치스 패션에는 이 제품뿐 아니라 발렌티노 스니커즈라든지 여러가지들이 있으니까 15% 할인 받으시면 구찌를 꼭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발렌티노 제품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이트는 산드로 산드로 사이트 최대 80% 세일하고 있습니다. 무려 80% 세일하고 있습니다. 배드지 이용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되고 워낙 저렴하게 세일하고 있기 때문에 80% 이니까 보시면은 지금 이런 이런 제품 보시면 원래 250불인데 50불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세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는 그런 세일입니다. 최대 폭으로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산드로 구경하시고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는 다 아는 브랜드죠. 노스페이스의 인슐레이티드 자켓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환절기 때 입으면 좋을만한 그런 사이즈이고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69불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30% 세일을 해서 69불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배드지 이용해서 받으셔야 되고 정말 저렴합니다. 70불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웃도어 제품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백컨트리 현재 세일하고 있습니다. 백컨트리 현재 세일하고 있는데 블랙프라이데이 수준으로 세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 제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스페이스라든지 마모트 파타고니아도 세일을 하고 있는데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백컨트리에서 한국 카드로 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배드지 주소가 확인되면 바로바로 캔슬을 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도전을 해보셔도 되는데 1년 정도만 해도 파타고니아 제품 정말 많이 구입했고 정말 구입이 잘 됐었습니다. 저도 구매대행도 해드린 적이 있고 저도 몇 번 구입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파타고니아 제품을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본인이 좀 약간 특이한 특이한 배드지를 알고 있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배드지를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신용카드가 있다거나 하신 분들은 도전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보시는 제품들 현재 최대 50% 세일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제 아래쪽에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할인 코드는 따로 없고 장바구니에 담으면 지금 보시는 가격에서 추가 20% 세일이 되는 제품들입니다. 마모뜨 제품들도 있고 노스페이스 제품도 보이고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웃도어 제품들이고 그 다음에 페이지는 지금 보시는 페이지 같은 것들이 16페이지까지 있으니까 많은 제품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이외에도 백컨트리에서 많은 세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세일을 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링크도 같이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인데 최대 50% 세일하고 있고 브랜드별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 파타고니아 노스페이스 마모뜨 등등등 버튼 해서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한번 구경하실 분들은 이 링크도 구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오클리 선글라스입니다. 오클리 선글라스를 이베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오클리 실버 엑스라지 선글라스라고 되어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원래 가격이 183불인데 6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만약에 직접 배송을 받으시려면 직접 배송도 이베이 측에서 해주고 있고 조금 비싸다 싶으시면 지금 이베이에서 17불 배송비를 받고 보내주고 있는데 배대지로 보내면 훨씬 더 저렴하겠죠. 반 가격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아끼시려면 아끼셔서 배대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제품의 선글라스입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마샬 액톤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정말 많이 구입하시고 보시면 여기 지금 판매가 8833개로 정말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인테리어적인 면도 톡톡히 해내고 사운드도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가격이 원래 가격은 300불인데 지금 현재 200불 정도 세일하고 있어서 110불, 109불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 배송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50불 정도로 굉장히 비싸니까 배대지 이용하셔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샬 액톤 블루투스 스피커 기다리셨던 분들은 빠르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딜은 나왔다가 또 다시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나오고 뭐 이런 형태라서 나올 때 바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제품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제품 노트북,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디오도 현재 최대 25%까지 세일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입하실 분들은 빠르게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해외직구 정보를 여기까지 모아봤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